마이산. 개인적으로 마이산이 선생님이 최근에 며칠 동안 꿈속에서 귀신한테 좀 쫓기는 꿈을 꿨어요. 며칠 동안 좀 이렇게 이한하게 그런 꿈을 꾸더라고. 한 이틀 정도 그랬나?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그 꿈 이어서 꿔본 적 있지 않습니까? 우리 피디님 꿈 이어서 꿔본 적 없어요? 있을 텐데 저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. 꿈 속에서 제가 그 귀신 사냥꾼으로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귀신들을 잡으러 다니는 꿈을 좀 꿨었어요. 근데 뭐 아주 무서운 꿈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. 재밌게 뭐 그런 식으로 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딱 귀신을 잡으려고 내가 너를 잡아버리겠다 하고 딱 하고 있는데 꿈에서 깨. 근데 그 다음날 꿈을 꾸면 무슨 뭐 드라마 연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 전날 꿈꿨던 그 끝장면에서 똑같이 시작이 돼요. 그래서 막 꾸물꾼은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 마이산 쪽이요.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마이산 한번 가보세요. 되게 좀 묘해요. 여기가 마이산이. 마이산 가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게 진짜 말마자의 귀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귀 모양을 닮았는데 약간 좀 작게 해요. 양쪽 봉우리가 좀 달라요. 크기가. 이런 식으로 이제 봉우리 두 개가 있어서 말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마이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뭐 계룡산하고 마이산하고 해가지고 여기 가보면은 마이산에 그 돌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쌓여져 있고요. 그리고 여기가 뭐 기가 영업하다 그래서 무당들이 와서 뭐 치성을 좀 많이 드리는데 정성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지질답사를 가야 되는데 지질답사를 이제 우리나라 한 바퀴 빙 돌아요. 지구학이 참 좋아요. 지구학이. 쌤이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질답사 하면은 우리나라는 마이산으로 했다가 저 남쪽으로 갔다가 경남 고성으로 했다가 비행기 타서 제주도 갔다가 다시 동해 갔다가 울릉도 갔다가 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전역 답사를 해요. 그리고 해양파트 공부할 때는 선생님 어떻게 좀 다는 못 타는데 선생님은 해양파트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해양연구소에 있는 웬만한 관측선들은 다 타봤어요. 관측을 해야 되니까. 천체 관측하면은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건 못 해봤네요. 그거. 예전에 뭐죠? 신서유기인가? 거기서 구독자 100만 넘어가면은 달라라로 보내겠다는 공약을 잘못해가지고 달라라는 비용 실질을 알아보니까 1인당 4천억씩 해서 8천억 나오는 그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달라라로 꼭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기술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나이 먹고라도 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. 대기파트? 구름 보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. 지질 답사를 갔는데 마이산을 처음 딱 갔는데 해질녘쯤에 도착을 했는데요. 멀리서 막 깽가리 치는 소리랑 해가지고요. 땡땡땡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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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들려요. 여기 이런 소리가.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제가 마이산을 한 3번 정도 답사를 갔었는데 갈 때마다 가위에 눌려요. 갈 때마다. 그래서 귀신이 저를 쫓아다니네. 근데 신기한 게요. 한 1, 2년 있다가 다시 마이산을 가가지고 답사를 가서 꿈을 꾸잖아. 그럼 그 전에 꿈 꿨던 그 장면에서 꿈이 그대로 시작이 돼요. 여기 귀가 묘하더라고요. 제가 쌤도 쌤 가위를 거의 잘 안 눌리는 편이거든요. 근데 마이산만 가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럼 느낌이. 근데 가면 되게 낮에 가면은 되게 예뻐요. 또 돌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쌓여져 있고. 근데 혹시 나는 평소에 가위를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제대로 가위를 한 번 눌러보고 싶다. 마이산 강추입니다. 한 번 가보세요. 진짜 이거는 진짜 경험인데 마지막 세 번째 갔을 때는. 근데 신기한 게요. 마이산 갔을 때 저 꿈 속에 저를 쫓아다니던 귀신이요. 계속 똑같은 귀신이 좀 나와요. 실제인지 아닌지 진짜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이산에 갔을 때 꿈 꿨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제가 1년 터울로 제가 답사를 갔는데 마지막 답사 갔을 때 이게 제 기억이 그렇게 꿈 꾸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남잖아요. 근데 아직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꿈 속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쫓겼던 그 귀신이 야 너 작년, 재작년도 왔더니 월에도 또 왔네? 라고 저를 보면 딱 그러는데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꿈이겠죠. 꿈일 텐데. 마이산 아무튼 이렇게 나 진짜 감사합니다.